한국국토정보공사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늘었어 늘었던 날 지금 몰랐다고 We got this one night, this one night Oh girl, my, my, life Oh girl, my, my, life Oh girl, my, my, life There's me go, there's me go 현식이 열성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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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쿠사페와 있는 비틀입니다. 푹 쉬었어요. 푹 쉬고 운동도 시작했고 다시 네. 지금 다음 컴백 때 멋있게 컴백해야 되니까 운동도 하고있고 복싱을 하고있습니다 여기 육성재라고 저의 멤버 막낸데 참 못생겼죠? 알아요 정말 제가 키우고있는 전사처럼 키우고있습니다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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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엄청난 영미가 저보다 동생이라고 합니다 영미씨가 동생이고 안경선배 저랑 한날 1시에 태어났어요 동갑 정도가 아니야 12월 29일생이야 와 대박! 대박사건! 안경선배! 밴입니다! 대박사건이다 11월 1990년 11월 29일생이야 진짜 멋있다 이번에서 최고야 내가 사는 것인지 세상이 나를 버린 건지 하루가 1년처럼 기분이 나 가슴이 외롭다 아 아 어떻게 이렇게 트림을 해도 난 잘났지 립밤을 발라야겠다 나는 맘 안에 물을 외워 영미~~ 영미~~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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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허이 영미 허이 밥 먹으러 갈래? 어 그래 나 그날처럼 그날처럼 나 저거 할래 신발 불러줘 저거 저거 이루니꺼 저거 고라파동 미슈 베이베 고라파동 미슈 베이베 벤치씨 요즘? 나 그때 그날처럼 어 그때 그날처럼 어어 딛그러 라라라라 딛고 라라라라라라 딛고 딛고 라라라라라라 나 나끓고 이리와 노력가슴이 새겨 고정소녀가 미끄럼 난 언제나 시전을 믿가능 금주부림 마시지마 금주부림 금주부림으로 안개 말라 탈아올 것들아 나 뒤나가면 된다고 끝나지다라고 누나면 사과 못 찍으면 안 돼 다 몰라 어딜 가도 흠지 말아요 이별이 기록도 그대 모셔도 내 전망을 내다해줘 웃고 살 뱉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내 추억이 남옥이야 고객님 수업보다 한국 최초로 설상 먹지 언젠가 내게 왔던 날처럼 짱이죠 그때 그날처럼 나가는 말도 하지 못하고 맘껏 하나 주지 못하고 태극의 꿈꾸면 와 영의 처음으로 뒤끝 장난 아니다 진짜 뒤끝이 장난 아니다 내가 언제 뒤끝 불렀어? 맘껏이 형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운했는지 집에 가서 톡으로 막 야 근데 나 아까 전에 네가 한 말 좀 생각해보니까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아 그랬어? 미안해 형 장난치지 다 거짓말이에요 맨날 집에 가서 연락해 거짓말이요 거짓말 좀 하지 마 얘 맨날 뭐라는 줄 알아요 가끔 이제 성재한테 성재야 술 한 잔 할래? 아니 형이랑은 안 먹어 형이랑은 안 맞아 진심이야 나도랑 안 먹어 나 형이랑 이제 아파실 거야 나 누나 안 먹는다고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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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허설 끝나고 맥주 한 잔 하자고 편의점 가서 맥주 사서 따로 마셨어 각자 각자 방으로 해주고 마셨어 내가 어 내가 그냥 엘레베트 내려가지고 아니 솔직히 둘이 마셔서 뭐해 엘레베트 딱 내려가지고 자 이러고서 내 방으로 은은하네 아 또 이렇게 엘레베트 사이 왔네 아 오늘은 앵콜 콘서트인 만큼 저는 어 어 어 어 덜 덜 긴장 해야 할 것 같아요 뭔가 여유롭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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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차 가수 나온 모습을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네 여러분 우리 콘서트 화이팅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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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알던 민혁은 어 이제 스물아홉 살 남자죠 올라가자 저번에 쓰던 걸로 써 내가 알던 시간은 화주 현장으로 하시고 이동하시게 이제 스물아홉 살 난 자 그냥 여기서 오랜만이다 이거 옛날에 우리 MTV 다이어리 할 때 이런 거 많이 찍었는데 에브리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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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로 올라갈게요 멤버로 올라갈게요 가자 내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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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 다지고 있어 내 말 보고 있을래 너 내가 견뎌하고 싶어 내게 일하는 선물 I don't wanna play with you I don't wanna play with you I don't wanna play with you You just wanna play with you Baby I'm gonna I don't wanna play wit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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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eks makes me come now 너만 더 가까이 너에게 끊어가는 중 한걸음씩 한걸음씩 그대는 역량을 밟아 많은 음악에서 대출할 수 있게 고마워 안 harina 안 harina 안 harina 적혀온 한 명을 이 방팔의 작은 종회는 억지로 두 분을 삼켜 어느새 한숨 습관이 되고 알아, 너둬바보 가지고 땀만 빠지게 서두 줘 욕심을 던질 자리에 던지게 모으니 빛 던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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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너무 기대해 생각했던 그 멜로디 워우 레디용에 흘러나올 그 말소리도 더 시원한 바람을 느껴봐 Come to my life, I'm gonna go 전시도 놓을 수 없어서 웅밤 영원히 여보 깨질바럼 영원히 여보 깨질바럼 영원히 여보 깨질바럼 Welcome to my My, welcome to my My, welcome to my My, welcome to my My 다 기억하느라 Then my name is such a song Thank you so much 네 아 아 화장실 갔다 오다니 인정이졌네 이거 셀프에요 셀프에요? 여러분들 오늘 콘서트 즐거웠어요! 다음! 생일 오기 전에 소감부터 얘기했거든요 무료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드백의 나도 알아. 내가 너무.. 그렇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짜 광장간 콘서트를 위해 열심히 애써주신 저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뭔가 빨리 제가 사랑 너무 많이 나눠가서 뭔가 빨리 고담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새로운 걸 못 지고 있도록 다들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이민혁, 명품 이민혁. 리더로서 권위있는 한마디. 모두 수고했고 다들 콘서트 외에 힘쓴 아주 고생 많았군, 우리 재군들. 무엇보다 우리 비투비도 비투비도 멜로디도 멜로디도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함께 해준 멜로디도 일단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됐습니다. 영상은 괜찮습니다. 영상 콘서트가 끝이 났습니다. 네. 이거 항상 무릎도 창선빈이 형의 생일 축하. 콘서트에서 산미가 뛰어나다니까. 창선빈이 너무 이뻐 뽀뽀해줘야겠다. 아아악! 아! 아! 싹! 내 얼굴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잊지 않을게요. 감사해요. 자 오늘 그래서 축하해요. 태어나서 고맙다. 축하해. 네, 아무튼 소감, 콘서트 소감 말씀해주세요. 어쨌든 오늘 부산 콘서트를 끝뚫으러 이번엔 우리들의 콘서트가 시리즈가 마무리 잘 된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의 큰 성원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고 공연도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장섭 여생일 축하해! 생각보다 별로 안 보여. 내 손에 더워. 아, 아무튼요. 장섭이요. 나도 묻었어. 온전히 손에 다 있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 케이크도 조작해야 될 거. 안녕하세요, 여러분. 콘서트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언제나 여러분들께 멋진 모습 보여드리면 빛 조명 되겠습니다. 안녕! 사랑해요.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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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피곤한데요. 안 피곤할 때, 잘 때. 누구십니까? 다 아는 데 이러는 거야. 누구십니까? 진짜로 여러분 다 아는 데 이러는 거야. 형하고 성재 빼고 다 필요 없어. 앞으로는 그러니까요. 모르겠어. 이 형ınız이, SwissB switc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